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수익률 200% 이상 주린이들을 노린 주식 리딩방 혹시 이런 권유나 광고 문자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이 모든 것들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불법행위 주식 리딩방입니다. 급등, 종목 등의 주식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 주린이분들의 투자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SMS 발송, 오픈 채팅방 개설, VIP 회원방 유인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빠른 상담, 맞춤 상담을 내세운 유료 회원제를 유도한다고 하네요. 혹시 이에 해당하는 미등록 투자자문, 비리먹자 발견 시 경찰 또는 경찰 민 어포터를 통해 고발해야 하며 계약 해지 및 이용료 환불 거부 등의 계약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관련은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투자자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기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투자 내용 중 손실보전, 수입 보장의 내용은 없는지 매매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필수겠죠? 올바른 정보와 허위 사실을 구분하여 우리 모두 안전한 거래예요.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 꿀팁이었습니다.